베드로 후서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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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장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4장 베드로 후서 1장 성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수라.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.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.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. 오직 우리 주,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. 가라,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.